자 2강 들어갑니다. 취득세에서 기초 끝났죠? 이제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12월은 조세총론기초, 취득세기초, 재산세기초, 양도소득세기초로 들어갑니다. 자 157쪽. 자 재산세. 총론에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공식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하는 조세다? 고지납부. 이거를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157쪽 쭉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158쪽의 1번. 재산세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로서 항상 현재는 뭐다? 과세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는 납세알로무가 성립하는 조세다. 그리고 재산세는 2번.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부감으로 계속적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4번. 재산세는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다. 그래도 보통징수다. 그래도 고지서가 날라왔죠? 보통징수. 납부를 안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이 가산금은 금리.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다.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재산세를 잘해요.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고지서 속에 뭐가 붙어있어? 납기인의 금액. 납기인의 납기를 안하면 납기 후금액. 그게 연체이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금리.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고. 가산세. 가산금은 뭐다? 금리. 연체이자예요. 지방세만 쓰는 용어입니다. 고정도 알아두시고. 3번. 재산세는 뭐 할 수 있다?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물납 및 분할납부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 6번. 모든 세금의 기본은 뭐다? 현황부가 원칙입니다. 그래도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세법은 뭐를 기준으로 부가한다? 사실상 현황. 몇 줄 긋고요? 공부상 현황하면 안 돼요. 사실상 현황이다. 예를 들어서 공부상은 주택이에요. 실질은 상가로 이용한다. 상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황부가 원칙이다. 그리고 7번. 재산세는 소액은 징수를 안 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고 세부담 상한이 있다. 계속 공시가격이 올라가죠?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그 다음 03번. 재산세는 항상 납세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에요 소재지. 누가 거둬간다? 시군구세입니다.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이런 용어를 썼죠? 시군구다.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오른쪽.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주요 지방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취득세는 소재지. 힘센 자. 권한이 많은 자. 특광도가 거둬가요. 등록면허세는 도구가 거둬가고. 재산세는 권한이 적은 자. 시군구. 그럼 여러분들 동네 재산세 주인은 누구야? 시장군수 구청장이야. 취득세 주인은 특광도지사야.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돼? 등록면허세. 그럼 여러분들 동네는 구청이야. 도지역에서는 도지사, 도구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과세 대상. 열거주의주 항상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큰 거를 먼저 봐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예요. 토, 건, 주, 선. 항 5개라고요. 구분합니다. 토지는 1번. 토지는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실질로 따지니까. 그 얘기고요. 1번에. 자, 그 다음 건축물은 취득세와 똑같아요.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치는 거죠. 세 가지를 합친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1번은 뭐다? 건축법상 건축물. 2번은 독립된 시설물. 3번은 뭐다? 건물에 딸린 시설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축물.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3번에 뭐다? 주택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주택. 왜 주택이 따로 나왔을까요? 이 주택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택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보면은 주택을 제외한다. 그래서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동그라미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소 토지를 어떻게 해서? 통합해서 합산해서 공식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따로 날라오지 않아요. 통합해서 합산해서 날라옵니다.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1년에 고지서가 두 번 날라와.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오로지 뭐다?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이 주택, 토지 건물을 합치죠? 그래서 이에는 일로 올 수가 없고 이에도 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꼭대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은 합쳐서 무조건 주택분 재산세로 들어간다. 그래서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속에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뭐다? 상가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럼 재산세 정부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름에는 건물분 재산세. 건축물이죠? 가을에는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토지건축물을 합산해서. 그래서 주택, 주택, 주택은 구분 안 합니다. 합산한다는 것.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토지는 따로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은 줄여서 건물분 재산세 구분해요. 그러나 주택은 통합, 합산한다. 그 다음 선박, 취득세랑 똑같죠?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말한다. 자, 일단은 이해를 하기에 앞서 70 페이지를 한번 가보자고요. 68쪽 68쪽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68쪽에 보면 부동산은 뭐 가운데, 뭐와 뭐를 말한다.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지상정착물 하면 큰일 나요. 그건 민법용어예요. 세법은 세법용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필요가 없고 1번 토지, 오른쪽 2번 건축물 나왔잖아. 세 가지를 합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69쪽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과세합니다. 그 다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사회에서 줄여서 건물이라 그래. 그 다음 2번은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물과 떨어졌죠? 독립된 시설물, 박스. 대표적으로 1번만 별치면 돼요. 레저 시설. 레저 세 가지죠? 밑줄 그은 거.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그럼 이렇게 여러 개 나왔을 때는 항상 1번 유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승강기, 건물에 붙어있죠?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살짝 넘겨볼까요? 자, 부착된 금고. 은행 가면 부착된 금고가 있죠? 건물에 붙어있잖아. 그래서 세법에서 건축물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다. 건축법상 건축물, 독립된 시설물, 건물에 딸린, 붙어있는 시설물. 다 열거된 거는 과세를 안 해요. 자, 70페이지. 차량. 복습하는 거에 지금 차량은 뭐다? 원동기, 엔드. 승객이나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세법에서 차량. 그 다음 기계장비는 주로 중장비를 얘기하는 거요. 건설공사용, 화물화용용, 광업용. 그 다음 선박. 세법에서 선박은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 선박. 자, 그 다음 오른쪽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조정. 유인이죠. 유인, 항공기 등을 얘기한다. 임목. 이거는 등기된 나무예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도 취득세 대상이다. 광업, 권. 권자로 권하죠. 광물을 채권할 수 있는 권리. 업권. 어장을 경량할 수 있는 권리. 넘어갑니다. 기본서. 72쪽. 양식업권. 양식장을 권룡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회원거래 종류 5개. 회원제죠. 이거. 골, 콘, 종, 승, 요. 요트 회원권. 그래도 취득세 과제제상 14개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넘어와야죠. 160페이지. 160페이지. 자, 선박, 항공기. 취득세랑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택은 별도로 토지건물을 통합해서, 즉 공시가격으로 주택분 재산세만 과세한다는 것. 그리고 6번 아까 설명했죠. 현황 부과 원칙이다.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절대 공부상 하면 안 돼요. 공부상 하면 안 된다. 사실상 현황. 두 번째 줄 밑줄 긋고요. 자, 다음 오른쪽. 161쪽. 재산세 구분. 별 표시 딱. 주택이잖아. 주택. 자,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죠. 제외한 토지는 뭘로 세금을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로. 그 다음 건축물은 주택 이외에 항상 주택이외에는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이죠. 주택은 구분 안 해요.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선박한 거에는 따로따로 선박 재산세. 항공기 재산세 이런 걸로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택이에요. 주택은 구분을 안 한다. 통합과세한다는 것. 자, 대표이제 한번 가보자고요. 배운 한도 내에서 쓰면 돼요. 지금 기초기 때문에. 자, 재산세는 물세다. 물세가 뭐야? 물건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세는 뭐다?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합산 토지는 인세다. 자, 뒤에서 배웁니다. 자, 2번.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될 때는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3번. 재산세는 포지건축물 선박. 틀렸죠? 주택은 제외. 건물 속에 안 들어가요. 주택은 통합해서 따로 나와야 돼. 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리고 4번도 뒤에서 배우고요. 자, 5번은 보유세다. 정답은 3번. 배운 한도 내에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62쪽. 자, 2번. 33회 때 반드시 알을 게 토지분. 과세대 세상이 굽은 용어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잖아요. 그래서 이용 현황에 따라 이용 현황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많이 과세하고 적게 과세를 합니다. 즉,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까요? 특정인만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많이 걷고 여러 사람이 공익상 사용하는 이만은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겠죠? 그래도 토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율, 즉 세 부담이 달아진다. 그래서 꼭대기 보면 이용 현황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종합,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산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따로따로 뭐한다? 분리과세. 그래서 기초에서 뭐를 알아야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단, 분리과세한다. 단, 건축물은 이런 게 없어요. 주택은 이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합산나는 토지가 있고 여러분들 동네 따로따로 분리. 그리고 분리는 다시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가 있고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로 나눈다. 합쳐서 분리과세예요. 그럼 시군군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땅이 있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과세하는 땅이 있다. 왜 합산할까요? 누진 세율 곱하려고. 누진 세율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합산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세율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합산하기 때문에 누진 세율을 씁니다. 그럼 이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왜 따로따로 과세할까요? 이거는 합산을 안 해야 하니까 비례세율을 써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비례세율이 뭐예요?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율을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에요. 1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그다지 일정한율을 곱하면 비례세율이고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는 게 누진 세율, 초과. 그래서 비례세율도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차 등 비례세율이 있다. 그래서 박스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기초는 용어정리만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종합합산은 어떤 땅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투기목적. 여러분들 동네에 나대지 등이 있다. 이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죠? 나대지는 왜 갖고 있어? 투기목적. 여러분들 동네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해서,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 다음 두 번째는 별도 합산이죠? 이거는 사업목적. 여러분들이 상가 땅을, 상가 땅을 여러 개 갖고 있죠? 그럼 이거는 그 땅은 합산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그래서 상가 땅. 상가 땅이죠? 사업에 사용하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저율분리과세는 뭐다? 이거는 어떤 땅일까? 생산, 목적. 또는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목적. 그래서 저율분리는 가장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농사목적, 공급목적. 그래서 주로 어떤 땅이 있다? 농지 등 이런 거. 농지, 생산목적이죠? 농지 이런 거는 뭐다? 목장용지, 공급목적은 뭐가 있다? 공장용지. 공장에서 재활을 상선해서 여러 가지로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땅은 가장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므로 가장 낮은 저율분리로 간다. 그 다음 고율은 가장 높은 세율. 어떤 목적일까요? 사치목적. 사치목적이에요. 사치목적. 그래서 사치목적은 뭐다? 사치성재산. 골프장 토지 이런 거. 골프장을 갖고 있다. 특정임만 갖고 있죠? 이런 거는 사치목적으로 가장 높은 고율분리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용어정리를 잘해야 돼요. 기초에서는. 그래서 사치목적은 어디로 간다? 고율분리. 생산공급목적은 어디로 간다? 저율분리. 합쳐서 분리예요. 사업목적은 어디로 간다? 별도합산. 투기목적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런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종합합산이에요. 시군에 있는 땅을 종합합산하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예외야. 사업으로 사용하는 땅은 별도로 띄어서 합산을 하라. 그리고 농지나 이런보다 사치목적은 따로따로 뭐다? 분리과세하라. 그래서 결국 뭐다? 별도가 아니고 분리가 아닌 것은 다 종합합산 토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는 162쪽 박스 나와있죠? 개별개별 분리과세한다. 저율이 있고 고율이 있어요. 저율이 있고 고율이 있다. 그 다음 종합합산은 뭐다? 그리고 별도합산은 소유자별 기준으로 시군구별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용어정리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목적은 어디로 간다? 별도합산. 투기목적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생산공급목적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 저율분리, 줄여서 분리, 사치목적은 특정인만 갖고 있죠? 고율분리로 간다. 그럼 같은 재산가액일 때 세금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율이야. 세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4%까지 뺏어갑니다. 세율은 나중에 그 다음, 나중에 뭐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종합합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다? 별도합산.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저율이에요. 세금 크기가 고율. 그 다음 종합, 그 다음 별도, 그 다음 가장 낮은 저율분리. 세금 크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33회 무조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쭉 넘어가면 납세의무자가 나옵니다. 181쪽. 납세무자, 별 딱 붙여요. 자, 우리 수없이 배웠죠? 재산세 납세무자는 하루 소유자가 1년 치를 다내요.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6월 1일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 1. 그래서 181쪽, 첫 번째 줄, 밑줄 긋고요. 과세 기준 1.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원칙. 원칙은 공부상이 아니라 누가 재산세를 낸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첫 번째 줄 누구를 얘기한다? 과세 기준 1. 현재 사실상 소유자. 과세 항상 재산세에서 일정 시점. 현재를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이래요?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6월 1일 기준이죠? 1년 치 누가 낸다?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사실상. 그럼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잔금 기준. 또는 등기일. 둘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 그럼 6월 1일 소유자면 1년 치 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잔금 기준이에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기준이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2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일 때 잔금 지급 여부에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잔금 기준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났어. 그럼 사실상 소유자죠? 그럼 1년 치 누가 내야 돼?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내야 돼? 1년 치. 매도자. 가운데 수와 도를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월 31일 잔금이 끝났다. 1년 치 누가 내야 돼? 매수자. 이유는 6월 1일 소유자가 되므로.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1년 치 누가 내야 돼? 매도자. 예를 들어서 6월 3일 날 잔금이 끝났어. 그러면 누가 낸다? 매도자. 팔고 가더라도 뭐다?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그래서 결론이 뭐다?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1년 치 를 내는 거예요.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 왜?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그래서 2번에 보면 박스에 과세 기준을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잔금이 끝났죠? 그럼 누구 거야? 매수자 거지. 누가 낸다? 매수자. 매수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양수인 숫자.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누가 낸다? 양수인.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양토인.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그래서 항상 6월 1일을 기억하자.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누가 납세의 무자다?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납세의 무자다? 매토자.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6월 1일 일수 찍으러 가자. 일수야. 나머지는 토자. 자, 그 다음 밑에 1번. 181조 공유재산입니다. 이 재산이 뭐다?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일 때 부부간의 아파트를 공동 등기되어 있죠? 그럼 고지서가 두 장 날라와. 지분만큼 따로따로 날라와요. 그럼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 무자다? 지분, 권자. 몇 줄 긋고. 지분이 큰 자 하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돼요. 지분만큼 지분, 권자. 그리고 과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균등한 걸로 본다. 이거 어떤 뜻이에요? 분할 등기를 안 했어요. 공유인데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없더라도 균등한 걸로 보아. 결국 누가 납세의 무자다? 지분, 권자. 그래도 공유자가 들어가면 납세의 무자는 누구다? 지분, 권자. 큰 자, 땡. 1인, 땡. 그다음 넘어가죠. 182쪽. 주택이네. 항상 이 세법은 문제를 풀 때 토지를 물어보는지, 건축물을 물어보는지, 주택을 물어보는지 조심해야 된다고요. 주택이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 무자라고 본다. 부속 토지가 주택과 건물의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원래는 똑같죠? 달라. 주택이에요. 건물. 밑에 토지 있잖아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갑이야. 토지 소유자는 의리야. 이렇게 다르잖아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주택. 그럼 다르더라도 주택은 구분 계산을 안 합니다. 통합해서 과세한다.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구분 안 한다. 통합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합산해서 통합해서 뭐를 계산해? 산출 세액. 합쳐서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죠?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누어서 고지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 산출 세액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중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에요. 재산세 부과할 때,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뭐다? 생략된 거야. 산출 세액을 어떻게 계산한 거다?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나누어야죠. 나눌 때 기준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뭘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정도 알아두시고요. 양과로 3번. 이번에는 신탁법이다. 그럼 신탁은 뭐다? 관리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갑돌이 부동산을 신탁회사 의뢰계 맡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관리처분을 맡긴 거야. 그래서 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질소유자, 위탁자. 을을 뭐라 그런다? 수탁자. 그래서 실질소유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수탁자 하면 안 돼요. 위탁자. 오른쪽, 위탁자라고요. 수탁자, 실질소유자가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02번. 예외 나와 있죠? 의제 납세무자가 있다. 납세무자로 본다. 자, 1번.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라고요. 자, 원래는 뭐다? 실질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상 소유자고 여러분들이 실질소유자. 원래는 똑같아요. 그러나 뭐다? 다르다. 달라. 왜 다를까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서 사고 팔았다 이거지.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파는 거야.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정부는 고지서를 때가 되면 보내줘야죠? 그런데 잔금은 끝나는데 등기가 안 되니까 뭐다? 이게 갑돌이고 이게 을돌이야. 다르잖아요? 그러면 갑돌이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란 단어가 나왔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신고를 해. 갑을 신고하면 갑에게 날아가고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갑을 모르잖아.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을 매도자. 을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간다구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럴 때는 절대 사실상을 쓰면 안 돼요. 공부상. 신고하면 사실상. 사실상 신고 안 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여러분들이 땅 팔고 집 팔고 장금이 끝났어. 장금이 끝났다고. 그럼 둘 다 가만히 있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가?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정부가 실질 소유자를 모르니까. 자, 그 다음 2번도 원리가 똑같아요. 밑에 상속. 원인이 상속. 게시됐는데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어. 원래 상속받으면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상속인 각자. 각자. 근데 뭐를 안 했어?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되면 정부는 상속인을 모르죠? 그럴 때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엔드 개념이에요. 등기도 안 되고 신고가 안 돼. 누구에게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박스.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뭐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러면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연장자.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상속은, 원칙은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 근데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무슨 뜻이다 이거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어요. 분할 중에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됐죠? 그래도 세금은 거둬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이 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그 다음 양과로 3번. 원리가 똑같아요. 밑에. 제일 아래. 공부상은 누군 명이야? 개인. 개인. 실질은 누구 거야? 종중재산.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종중이라고 신고를 안 해야 하면 종중이 아니라 누구에게 날아간다? 개인. 즉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세 납세 모자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밑에 3번과 위에 1번 중간에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양과로 3번도 신고를 안 하면 개인 공부상 소유자. 그러나 양과로 2번은 절대 공부상 소유자를 쓰면 안 돼요. 주된 상속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매수 계약자. 오른쪽 올라가죠? 매도 계약자 하면 안 돼요. 매수 계약자. 우리가 그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뭘까요? 수익력이에요.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내 것은 아니지만. 왜 미래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미래. 내 것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이득을 보는 자가 법상 납세 문화입니다. 4번 별 딱 붙여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엔드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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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누구 거야? 국가 거요. 그런데 연부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연으로. 그리고 무상.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매수 계약자. 매도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뜻은 뭐다? 장금이 안 끝났어요. 장금이 안 끝난 경우를 얘기하나. 장금이 안 끝났다. 실질 소유자는 누구 거야? 국가 거야. 장금이 안 끝난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매수 계약자와 매수 계약자는 국가 등과 뭐다? 계약을 체결해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죠?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그러나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 계약자가 챙기니까 미래의 이득을 챙기는 자. 매수 계약자예요. 다섯 번 출제됐다고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만.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그런데 CM은 뭐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유상. 대가를 주잖아. 그럴 때는 누가?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 그럼 유상은 사용료를 주고 있죠? 그럴 때는 국가 등 매도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끝나면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유상으로 끝나면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뭘로 끝났다? 무상. 매수 계약자예요. 그리고 5번. 5번은 읽어보면 돼. 환지 방식. 도시개발법이죠? 환지 방식입니다. 어떤 땅을 얘기한다? 세 번째 줄 밑줄 굽고. 채비지 보류주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업 시행자. 절대로 이 지문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면 안 돼요. 사업 시행자. 종전의 토지소에 속지 말자. 그 다음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 항공기 선박을 임차했죠? 그럼 누구 거야? 외국인 거야. 그럼 누가 이득을 챙겨? 수입하는 자. 그 다음 7번. 사용자. 7번은 밑줄 그어.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재산이 소송에 걸렸거나 분쟁 중에 있거나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뭐다? 행방불명이 됐을 때는 고지서 못 보내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사용하는 뭐다? 밑줄 굽고. 사용자. 사용자예요. 사용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공부상 소유자 하면 안 돼요. 사용자다. 자 이렇게 해서 33회 때 필수로 알아야 될 게. 재산세 납세무자예요. 뭐만 정리해야 된다? 원칙. 6월 1일 연재 사실상 소유자다.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자. 왜 매수자야? 6월 1일 소유자임으로 6월 1일부터는 매도자다.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죠? 소유권 다르잖아.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국가 등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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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 계약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매수 계약자까지. 그래서 184쪽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림 나와 있잖아요. 원칙. 6월 1일 연재 사실상 소유자죠? 6월 1일 딱 그림. 그럼 6월 1일까지 누가 낸다? 매수자. 전에도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 그 다음 예외는 뭐다?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죠? 달라. 그럼 잔금이 끝났다고요. 신고를 안 하면 누구에게 고지사가 날아온다?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잔금이 끝나는데 등기를 안 해가 매수자가. 그럼 정부는 갑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 예제는 여러분들이 쭉 복습용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2강은 뭐를 배웠다? 재산세, 납세무자를 배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배웠다?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나대지 등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상가 등. 상가 등은 사업 목적이니까 무슨 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생산공급 목적. 농지나 공장용지는 생산공급이죠. 저율분리. 특정인만 소유하는 사치목적. 사치목적은 가장 높은 세율 뭘로 간다? 고율분리로 간다. 그리고 세 번째, 재산세 과제 대상은 몇 가지다? 다섯 가지. 토, 건축, 선, 항.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 합산해서 오르지 뭐다? 주택분 재산세로 간다. 그래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10분 후에 출발합니다.